영주시 댄스 경연대회 4강에 가기 위한 4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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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두 분은 죄송합니다. 두 분 죄송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강인데요. 여기서 이기면 결승 가는 거예요. 자 여기 뒤로 조금 물러서고. 즉석 댄스완 4강전 대결입니다. 두 분의 대결! 뮤직 큐! 고마oaoa蓋! 여기깐지! 이야 거의 Literally 지금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. 누가 잘했을까요? 여기가 잘했다 박수! 여기가 잘했다 박수! bereich가 잘하느라고! mayonnaise 미디큐! 컴온! 정말 이런 춤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도 웃겨 죽겠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가 되겠다 박수 여기가 되겠다 박수 정교 부회장 승 네 용주씨 댄스왕 결승전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미니큐 자 과연 두 사람의 대결을 누가 승자일까요 여기가 되겠다 박수 영주씨 공동 댄스왕 여기가 되겠다 박수 영주씨 공동 댄스왕 대박!